전국이 겨울 가뭄으로 바싹 말랐습니다. 전함 완도군의 한 섬말은 시슬물은커녕 마실 물조차 떨어졌고 강원 속초시는 가뭄이 100일 넘게 이어지며 심야에 제한급수를 시작했습니다. 이승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강원 속초시의 생활용수 90%를 공급하는 쌍천입니다. 겨울 가뭄의 하천은 돌밭이 됐습니다. 상류에선 고인물을 하류 저수장으로 보내기 위해 비닐 포장 물길까지 만듭니다. 이런 노력에도 하루 사용량 만 톤을 대기 어렵습니다. 속초시가 운영하는 수영장과 사우나는 가뭄이 해소되는 시기까지 무기한 휴가 납니다. 지난 6일부터는 심야 제한급수에 들어갔습니다. 야간 영업이 많은 음식점 등은 걱정이 큽니다. 전남의 한 섬마을 공동 저수지도 저수율이 뚝 떨어졌습니다. 저수용량 42만 톤 가운데 10%인 4만 8천 톤에 불과합니다. 열흘 단수 이틀 급수로 근근히 살아온 게 벌써 5달째입니다. 모욕도 못하고 빨래 같은 거 모아서 하죠. 물 나온 날은요. 그 바쁜 일이 있어도 일을 안 갑입니다. 물을 안 받으면 못 사니까. 당분간 큰 비와 눈 소식도 없어 겨울 가뭄이 해갈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TV조선 이승훈입니다. 아름다운 날은 발견비에서 한 상황 얘기합니다. 김은아증이나 어린finder의 여러 가지가 내는 것입니다. 김의 한 상황에서 혁신을 따라서 고고, 김은아증님은 다음 환경에서 바람을 배고 있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